야 뭐 갈대밭에서 나온다 뭐 기사가 간첩이야? 어? 아 이거 간첩인데 간첩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카톡쇼 전문 드라이버 헬맨입니다 기사님 출발하시죠 이 타장님 차라서 굉장히 멀고요 이 앞에가 뛰어들어야 돼있어 진짜 편하구나 햇빛이 비치니까 일단 이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와 확실히 다른나 기사님 벤츠 벤츠 알아요? 벤츠? 운전해본 적 있으세요? 말씀을 안하시네요 제가 좀 피곤한데 여기 뭐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다던데 한번 해볼까요? 암마 기능이 있다던데 암마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는거에요? 요거 버튼 누르는거에요? 이야 거기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요 암마 기능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다섯가지의 암마 기능인데 앉아보니깐 뜨끈하고 시원하고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저는 지금 벤츠 타는 김 사장님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주행 중에도 저는 그저 안락하기만 했는데요 고급차들의 내부에는 이렇게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1인용 모니터가 있구요 다양한 편의장치가 있어서 뒷좌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